지난해 말에 무력통일 준비를 공언했던 북한이 오늘 오전 황해도 서북도서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해안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폭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.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백령도 북쪽 장상곳과 연평도 북쪽 등산곳 일대에서 해안포 등 200발 이상의 실사격을 벌였습니다. 포탄은 대부분 서해 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져 우리 측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해병대는 K9 자주포 등 해상사격 훈련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.